뭐 좀 뽑을게 나루토 나루토 A B가 뭐지? 이거 뭐고 포기계 포기가 들어있네 일단 올려져 있는 걸 뽑아야지 2번도 올려져 있고 한 번씩 이거 뽑아야 된다 일단 올라와져 있기 때문에 게이득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한번 잡아야지 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다른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한번 잡아야지 힘이... 1번 한번 잡아보자 추워 아우 왜 이렇게 춥냐 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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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올렸고요 오케이 1번 올렸어 멘토스를 잡아야 되는 각입니다 지금 뽑기기에 뽑는다 아! 뭐야 취소가 안되네 그렇지 오 밀어서 떨어뜨리기 1번 뽑을 수 있겠는데 1번 각도가 온다 지금 잡았다 잘해봤떼 잘해봤떼 잡히기 뒤로 아... 비를 뽑아야 되는데요 지금 자 다시 따르멘토스 음... 잘 안 잡히는구만 쉽사리 잡히진 않는구만 너란거 잡아야지 너란거 잡아야지 이게 지금 4개로 잡으면 안되네 아! 뭐야 저거 저런 말도 안되는 일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으 하아... 높이네요 어 이거 은근히 침울 게 별로 없는데 오케이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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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놔야지 피해놔야지 하아...이거... 저 구석이 있어서 힘든데 에엠에엠 뚜루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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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왜 저기 앞에 있는거 잡았지 옆에 있는거 잡았지 왜 멀리 있는걸 잡아요 내 맘이야 왜 타는거에요? 몇번 하는거에요? 20번 아!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 추구했다 배터리 없어질 때 비가 한칸 밀렸습니다 다시 재개한다 하필 배터리가 딱 없네 캠코드가 잡을 수 있을까 슝 잡았습니다 자 그윤행 위치 좋습니다 잘 만하면 밀릴거 같은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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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아야지 아까 꼬맹이가 왜 안... 이거 뭐야 왜 안쪽은 안왔냐고 물어봤는데 안쪽은 그게 막아줘야되 이걸 뽑으면 옆으로 밀려 가지고 뽑기가 힘들어 지기 때문에 이게 다 기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깐 아 아 아 뽑기기 뽑아야 되는데 지금 한번 더 해본다 이번 한마따 한번 나올 것 같아 자 이제는 딱 멘토스만 뽑아야 돼 딴 거 안 잡고 허탈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으아 이게 안 잡히네 지금 고무가 4개나 있는데 이 정도면 좋은 건데 그렇지 잡아냈어 자 어디에 놓을 것인가 오 좋았다 던지기 저렇게 대줘야 되거든요 저 끝에 가지고 잘 안잡힙니다 기계가 저까지 안가기 때문에 이제 운이 좀 따라 줘야 돼 자 이번에는 아 자 아 잘 잡았는데 요거 딱 잡게 딱이다 이거 딱 좋구요 자 놓지 마시고 왼쪽을 던져 주시고 아 그거 던지면 안 되죠 비해하고 나무 관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쪽 끝에 감자 볼까 요거 잡을 수 있으려나 이거 보노보노 머리가 지금 약간 더 오른 왼쪽으로 가서 잡아놨 빼냈다 이제 잡는다 잡기 조개 끔 세팅을 해 줘야 되거든 자 이번에 비가 좀 밀려줘야 될 텐데요 오케이 좋다 갔다 왔다 그렇지 이거 아닙니까 자 이제 뭐 거의 뭐 지금 비가 이제 안 떨어질 감황성 없을 것 같고 비는 이제 무조건 낀 게 있기 때문에 완벽한 위치에 게이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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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이 밀려고 했어 1번 뭐지 오우 야 나 올리지도 않는데 오케 이런 맛 아니겠습니까 멘토스 나 알았습니다 이런 맛이 또 1번은 손목 블루투스네요 15년 전에 유행했던 손목 블루투스 어구 왔다 이거 왔다 아 눈이 왜 이렇게 잘못 봤나요 그새 자 9회 남았는데 9회 안에 뽑아야 돼야 되지 푹 거다 빨리 꺾어야 된다 지금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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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옵니다 자 비의 1번 지금 1타 쌍피각인데 지금 딱 딱 떨어질거 같은데 자 칠해안에 뽑을 수 있을 것인가요? 자 저 멘토스를 오케이 이번엔 잘 들어간다 이번엔 지금 가운데만 박혀서 나옵니다 왔다 갔다 그..우와 1타 장비 쌍더래기 우와아 아아 어 어 어 어 어 어 지금에서 꺼내기가 힘드네 후루루 잡자 손목이야 아 손목이야 됐다 드디어 이거는 나오는데 이거는 왜 안나오냐 자 1번은 손목 블루투스 손목 치기도 아니고 손목 블루투스 뭐야 1번 뭐죠 어 일단 깨부터 뭐야 지금 깨었어 뭔지 모르겠지만 오락기 이 뽑기 기계가 이거 완전 이득인데 한번도 안해본건데 뽑기 기계가 있다니 오 크네 이거 미치겠네 이거 미치겠네 봐봐 오 자 이거는 어떻게 빼냐 어? 아니 그냥 열리네 아싸 손목 블루투스 멘토스 멘토스 질리는 멘토스 장난 아니네 있네 이거 뭐지 이거? 집에서 해봐야 되겠다 뽀기이네 장난감 이득 Garlic 질리는 멘토스